내가 좋아 널 널 너무 저음이야 공격적인데 널 깨물어주고 싶어 미안하다 선배가 미안하다고 이런 걸 시키고 있어 좀 귀여운 버전 없네 귀여운 버전 시우민 아 워낙에 귀여운 형이다 사실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습니까 선배님을 보시면 처음에 치아를 살짝 건드려 정확하다 난 니가 좋아 똑같다 너도 내가 좋네 널 깨울어주고 싶어 아하 끝났으면 1 2 2 2 2